네. 손하수 선수. 그럼요. 롯데자이언츠 소속의. 어느 팀인가요? 관심있는 팀이. 많이 나왔나요? 해외언론은? 일단 언론에 지금 가장 붕관된 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볼티모 오리오스가 있겠고요. 포스팅 정식 롯데에서 신청하기 전에 이미 볼티모 어선 기사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지금 댄두켓 단장 원래 보스턴 시절부터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았었죠. 한국 선수로 데려갔었고. 볼티모 와서도 첸웨인 선수같이 아시아 시장. 정대현 선수도 있었고. 정대현 선수도 있었고. 최현철 선수 마이너리그에서 했던 계약을 했었고. 윤정현 선수라고 마이너리그 선수도 있었고. 지금 한국 아시아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단장으로 있는 그런 팀입니다. 박병호 선수 포스팅 입찰에도 참가했었다는. 거의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기정사실화처럼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이버 해외 아웃페이지에 원문도 링크가 걸렸었고. 인용한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리올스가 외화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화수가 필요해요? 볼티모? 일단 그 좌익수로 지금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코너 아웃필드로서. 볼티모가 지난해 올 시즌 좌익수 포지션 타격 성적이 2할 1푼에 OPS가 6할 4푼밖에 안됐어요. 그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손하수 선수가 타율도 뛰어나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통산 삼진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되는. 삼진을 잘 당하지 않고. 영어로 할 때는 put the ball in play라고 하잖아요. 방망을 컨택 능력이 있는. 그러면서 아주 부담가지 않는 가격에 외화자원을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옵션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2012년과 2013년에 KBO 리그 최단타 1위를 올랐었던 선수고. 그런 비교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나 봤을 때. 일본에서 넘어갔던 아오키 노르치카 선수랑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MPB 성적과 KBO 리그 성적을 절대적인 사실 비교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고. 두 선수의 상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비교가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손하수 선수 통산 타율이 4할 2푼 3리고요. 제 알기로는 몇 타석 이상 선수들이 현역 지금 1위로 알고 있어요. 현역 타율 중에. 그리고 출루율이 4할 9푼 8리에 이르고. 어쨌든 3진 많이 안 당하면서 공을 갖다 맞춘 능력이 있고. 외화 수비가 제 생각에는 어깨는 수준급인 것 같고요. 수비가 좀 초창기 때보다 많이 좀 늘지 않았나. 수비 능력이. 지금보다. 지금 예전보다.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제가 잠깐 갑자기 간단히 답을 드리면요. HIFI님께서 손하수 선수가 포스팅 신청하면 황정균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롯데이 구단 측에서도 사실 해석 규정과 해석 관련해서 KBO 측에 문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일단 KBO 규정상 포스팅 같은 경우는 한 구단당 한 번에 한 선수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해외 리그 진출도 한 구단당 한 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손하수 선수를 포스팅하게 된 결정은 최근 5년간 성적을 봤을 때 손하수 선수가 조금 더 뛰어났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손하수 선수 먼저 포스팅을 하고 포스팅돼서 계약까지 맺으면 손하수 선수가 해외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황정균 선수가 포스팅이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손하수 선수가 포스팅을 했는데 비딩이 만족스럽게 못한 결과가 나와서 롯데에서 받지 않았다. 그때 그런 경우에 황정균 선수가 포스팅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손하수 선수가 계약 협상까지 갔다가 30일 이내에 협상이 불발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황정균 선수가 포스팅이 가능한 상황인데 두 선수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지금 이런 규정이 있겠습니다. 하나가 확실히 끝나. 뭔가가 끝나야지. 결론은 안 되지만. 손하수 선수가 먼저 포스팅이 됐으니까 이 선수가 결론이 나야 황정균 선수가. 포스팅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규정이.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참 많이 KBO가 그래도 발전을 했네요. 이런 고민까지 하고. 이런 전례가 사실 없었잖아요. 한 시즌에 한 명도 거의 나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벌써 박병원 선수 했었죠. 지금 손하수 선수 요청을 했고 황정균 선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포스팅은 아니지만 이대호 선수라든지 오성환 선수 또 올해 FA 오늘 KBO 리그에서 자격 갖춘 선수들 명단 나왔지만 김현수 선수도 이제 FA 자격이 올해는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서 뭐 이미 기사도 한 번 나갔었잖아요. 김현수 선수. 그래서 많게는 지금 몇 명인가요? 네 명? 네 명까지는 지금 일본 리그에서 두 명 KBO 리그에서 두 명. 만약에 다가서 진짜 메이저리그 볼만하겠네요. 네이버 통해서 정말 매일 막 어느 걸 봐야 될지 고민할지. 진계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각자 선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잖아요. 저 좀 불러주세요. 네. 저 중에 하루에. 그런데 두 경기는 확실히 요즘 힘들긴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튼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야기대로 좀 냉정하게 지금 WLDJ님께서도 물어보시면 과연 손하수 선수가 200만 이상의 포스팅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롯데도 기본적인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좀 원한다. 기왕 손하수 선수같이 주축 전력의 주축이 되는 선수를 보내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정해놓은 게 있겠죠. 이 정도 이하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기왕 보내는 거 우리도 좀 협상이 성공이 되면 그 돈을 원인 소속 구단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액패 시장이 뛰어들어서 다른 선수도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 정해진 선이 있겠죠. 현지 언론에서 500만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와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지금 볼티모 말고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팀들 중에 이제 샌디에고와 LA 엔저스가 있어요. 엔저스 쪽 보도를 좀 찾아보면 뭐 500만 달러에서 많게는 800만 달러 이런 얘기도 좀 돌고 거기에 이제 연봉 총액이 한 1200? 기왕 받아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주전을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샌디에고 보면 킹 펠릭스님께서 맥캠프 트레드 시장 나왔다던데 손하수 선수 상품가치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비교 서로 이제 좀 다르셔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외화 자원이 좀 시장이 많이 나오긴 해서 올해 특히 또 커너 아웃필드 자원들이 좀 있어서 손하수 선수한테 좀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요. 지금 세스 페데스도 자유계약이고 저스틴 업튼, 제이슨 헤이워드, 알렉스 고든 골드글러브 4년 연속 받았다. 알렉스 고든 이런 선수들이 시장이 나와있는 상태라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마침 맥캠프를 팔면서 또 외화의 자리가 생기면 샌디에고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심하게 부담이 안 가는 가격선에서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왼손잡이 타자의 출루율이 좋은 유형의 선수인데 그런 게 있어요. 맥캠프를 트레드 안 하더라도 지금 뭐 업튼 맥캠프, 윌마이어스가 있지만 수비가 좋지 않은 윌마이어스를 1로에 좀 옮겨놓고 그 빈자리를 손하수으로 채운다든지 마이어스 선수가 수비 지표상 이런 것만 받은 거의 뭐 내셔널리그 최악의 수준의 정도의 그런 수비를 하는 선수인데 또 샌디에고가 지금 약간 일루가 구멍이란 말이에요. 연두알론 선수가 뭐 거의 일루수지만 장타력도 공룡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박망이가 괜찮은 윌마이어스로 수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루는 옮겨놓고 손하섭을 외화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유주기장 손하섭은 샌디에고로 간다인데 거의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샌디에고 오히려 엉뚱한 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엉뚱한 팀 나올 수 있다. 볼팀으로서 기사 나오지만 유해팀이 약간 샌디에고 간다. 캐나다 정보로는 샌디에고 갈 것 같다. 이건가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캐나다 정보로 아 연담이야. 엔젤스 잠깐 보면은요. 아 엔젤스도 있어요? 지금 좌익수가 그 팀도 좀 필요한 상황이죠. 작년에 데뷔 머피가 조금은 뭔가 믿없지 못한 그런 활약을 했는데 엔젤스가 사실 중견수 마이크 트라우트 최고의 선수죠. 그리고 우익수의 콜 칼홍 리본의 골드글러브 받았죠. 방망이 괜찮죠. 근데 샤익수 약간 좀 구멍이다. 그러면서 지금 노리는 선수들이 뭐 데나드스판 또 놀이 아오키 손하서 뭐 이 정도 선이면 거의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 대명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장타력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좀 잘 갖다 맞추면서 주루 능력도 컨택 능력이 있고 출루 능력도 괜찮은 이런 선에서 지금 좀 새 선수를 좀 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곤 있어요. 참고로 아오키 선수가 250만? 메러키의 당시 포스팅 250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50만으로 전화해보이는데 그러면 사실은 비교를 하면 그 정도의 평가의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250만 가까이도 쓸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 250만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비교는 사실은 좀 어렵죠. 그렇죠. 물론. MPB에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일본 리거가 좀 더 투수들의 좀 타자들한테 조금 더 불리한 투고 타자의 리그인데 투수력이 KBO 리그보다는 좀 더 뛰어난 리그에서 이 타자가 3할 계속 3할을 쳤던 타자고 근데 이 선수가 250만 받았는데 또 하나 가지 변수는 이제 강정원 선수의 그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각이 KBO에서 타자가 넘어올 때 예전 같았으면 한국에서 쳤는데 메이저에서 통하겠어? 이런 리그심에서 이제는 강정원 선수가 이제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 보니까 KBO 리그에서도 좀 통할 수는 있겠네. 한번 써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인식이. 그러면 충분히 100만 이상 나올 수 있다. 유주기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100만 이상이요? 100만 언저리? 저는 500만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상이 그렇게 나오긴 한데 사실 손압 선수가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한 툴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병원 선수 뭐 파워가 있고 강정원은 이제 뭐 유격수 그런 프리미엄 수비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국내 리그에서 홈런을 망한 게 쳤던 선수고 그렇게 좀 파워가 있는 유형에 타자 왔는데 이런 손압석 같은 유형의 선수가 굉장히 사실 애매하잖아요. 골고루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딱 도루라도 한 60개 정도 뛰면은 그렇죠. 확실한 게 하나 더 있는 건데 그렇죠. 홈런 한 10개 언저리 도루도 한 10개 언저리 3할 치면서 출러도 괜찮게 하고 수비도 그냥 한 평균 이상 정도 하는데 뭔가 메이저리그 가서 아 이건 얘는 이 선수 이거 통할 것 같다. 뭔가 탁 튀는 그런 능력은 사실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 800까지는 못 미칠 것 같고 그래도 100만 달러 이상 기왕 팀들이 이제 비딩에 들어가면 100만 달러 이상은 배팅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해요. 여튼 뭐 100만 달러 이상 하고 9개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제 계약을 만약에 100만 정도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쳤을 때는 9개 정도 성적만 내면은 훨씬 이익인 건 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선수들이 정말 빅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사실 뭐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압 선수가 올해 연봉이 이제 5억 원이었는데 그 롯데자이언츠에서 받은 게 사실 100만 달러를 포스팅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쳤을 때 연봉도 총액을 한 그 연간 평균이 100만 달러 정도는 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비딩을 했으면 팀에서 예를 들어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도 200만 달러를 비딩을 했지만 그렇죠. 옵션을 달고 하겠죠.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0억 원 정도 되니까 100만 달러만 쳐도 그러네요. 금액만 봐도 국내 리그에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봤을 때 선압 선수가 마이너리그도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감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나요? GN001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렇더라면 롯데구단에서만 포스팅 비가 최소 한도가 맞으면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최양남 선수가 101달러 포스팅을 봤어요. 세인트리스에서. 그때 이제 롯데구단이 선수 본인의 의지를 존중해서 일단 포스팅을 받고 안타깝게도 메이저리그까지 가지 못했지만 잘했는데도 안 울리는 거잖아요. 나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메이저리그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최양남 선수는 당시 베테랑이었고 더 이상 국내에서 한다기보다는 선수 본인의 외국 해외 진출에도 꿈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케이스라면 지금 손하섭 선수는 한창 전성기 20대 후반의 선수고 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 나오지 않으면 롯데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종이환장님께서는 강정호와 류현진의 공통점을 리그에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씹어먹고 가서 성공을 했는데 손하섭 선수가 그 정도라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선수들이 도전자들의 기록을 보면 리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선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일본과 거의 같은 성적을 내서 그냥 인정을 받고 단위 선수 아홉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손하섭 선수도 본인이 국내에서 냈던 저 기록을 홈런 10개 언제네 안타는 최대한 때리고 타일도 고타일로 유지하면서만 넘어가서 그대로 그렇기만 하면 사실 대회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군요. 그 정도만 해준다라면 두 자릿수 없느냐 두 자릿수 도로에 그렇죠. 그 정도 하는 선수도 외야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물론 삼진이나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있겠지만 그러나 손하섭 선수를 보면 늘 빠르게 강하게 항상 수익을 돌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리그의 성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키는 참 어려운데 손하섭 선수가 역시 이렇게 된다라면 앞서 유저 기자 이제 샌디에고도 있고 그래도 포스팅이 된다라면 한 3, 4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그리고 제가 포스팅 이 선수가 포스팅 요청하겠다 하고 나서 좀 외국 구단 스카우트들하고 얘기해보면 정말 괜찮은 선수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과거 작년에 김광인 선수나 양현정 선수가 포스팅 됐지만 과거 사례들에 비해서 홍보가 좀 많이 안 됐다. 외국 보도가 외신 보도가 좀 더 일찍 나가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이 선수가 작년에 같은 경우 양현정 선수 같은 경우 포스팅 전에 뉴욕 데일리 뉴스 이런 데 정말 대서특들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김광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강정원 선수도 외신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고 박병원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선하석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됐으면 조금 더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스카우트 사례에서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난해 피츠버그가 강정원 선수 신인왕 순위까지 올랐는데 큰 돈을 쓰지 않고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서 영향을 얻는 건 이제 프론트 쪽이라든가 스카우팅 디렉터라는 이쪽에서 이제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손하석 선수를 금액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적은 구단에서 한 번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해서 그렇죠. 해서 뭐 롯데에서 안 받으면 안 받으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고 받으면 협상 한번 해봐서 해서 성공을 거두면 자기들이 또 빛날 수 있으니까 의외로 또 아 이런 선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냉정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선수들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만약에 손하석 선수가 국내에서 2년을 더 채우고 FA가 된다라면 냉정하게 사실 지금 김현수 선수 90억인가요? 최정 선수보다 더 주겠다고 구산 단장도 공헌한 상태고 공헌한 상태고 그러니까 손하석 선수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 김현수 선수보다 한 60, 70억대인가요? 저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예를 들어서 FA가 그러면 미국 갔을 때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FA가 돼서 해외 진출한 도전한다는 것도 어쨌든 2년 지나면 나이를 2살 더 먹는 거고 아 그러네요. 미국 나이로 30살이 되는 건가요? 20하고 30이 되면 일단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20대에서 30대가 되면 외국에서도 FA를 데려오는데 굳이 이 정도 투자해서 30대 선수를 데려갈까? 이런 의구심은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하려면 지금 사실 적게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약간 흥미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딱 프라임 전성기라고 많이들 하는데 지금 이 선수가 딱 그 시기고 강정호 박병호 다 이런 선수들이 비슷한 시기에 나갔잖아요. 유현진 선수도 그렇고 유현진 선수가 조금 빨리 나가긴 했지만 지금이 적힌 것 같아요. 해외 진출에는 FA가 되면 이미 그 사이에도 약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상이 좀 위험도 있을 수 있겠고 기량을 성적을 지금 주로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흥미들 그렇습니다. 황재경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나이트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HIFI님께서 메이저리그 진출 시 보통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어떤 종류의 옵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타자의 입장에서 투수는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투수는 인행수라든지 타자도 마찬가지죠. 경기수라든지 타석수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통계 홈런 들어가기도 하겠고요. 보통은 신인상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신인상 받으면 얼마 더 받는 50만 20만 이런 식으로 걸어놓죠. 보통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란섭 선수 얘기는 유지호 기자가 제가 변신해라 얍 했는데 약간 반씩 반다리를 걸치고 일단 이야기는 해주셔서 여기서 그 정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냉정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한테도 좀 뭐라 붙여보세요. 냉정하게 해서 저는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유지호 기자의 그 냉정함이 샌디에고 꼭 갔으면 좋겠네요. 샌디에고 가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봐주셨다니. 아니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선수도 소식 없나요? 김현수 선수도 좀 가는 거예요? 계속 뭐 이미 미국이랑 계약을 어느 분들은 이미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프리미어 투어블 대회 기간 중에 아우에서 한번 기사가 또 크게 나갔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두산 프론트에서 부랴부랴 한번 대만까지 한번 출동을 하셨었죠. 두산 선수도 뭐 8명이나 대표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지금 뭐 분위기가 많이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만 김현수 선수 마음은 가고 싶어 엄청 하는 것 같은데 네. 갈 것 같아요. 어디든 간다. 외국에 갈 것 같아요. 돈이 적더라도 가겠다. 김현수 역시 진짜 많아지는 거네요. 정말 많아지는 거죠. 김현수 선수도 가고 김현수 선수가 좀 갔을 때 괜찮은 팀이 어디 있을까요? 뭐 얘기 나왔었잖아요. 애틀란타 얘기 잠깐 나왔었고 네. 그렇죠. 애틀란타도 사실 많이 보고 갔죠. 심지어 두산이 마산 원정을 갔을 때도 아마 애틀란타는 고2층에 와서 현지 여기 지역 담당 스카터 같이 가 그게 또 사실 화제가 되고 기사가 된 적이 있었죠. 애틀란타 얘기 이부 때 요즘 움직임이 좀 많이 있어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애틀란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박병원 선수 미네소타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남고 시절부터 지켜봤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고 오래 본 팀들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박병원 선수 고등학교 시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정말 봤으니까 약간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닌지 솔직히 미네소타가 사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지만 프로와서는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리고 군대 때문에 한 두 시즌 또 멋진 공백도 있었고 글쎄요 지금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봤다 뭐 뭐 봤겠죠. 고등학교 때는 봤겠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10년씩 봤으니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냥 뭐 제 생각이에요. 제가 성남고등학교 얘기한 게 청년기 중계하면서 성남고등학교 결승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병원 선수가 있었던 2004년인가요? 마지막으로 청년기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병원가 미국과가 우리도 올해 우승하고 뭐 이런 문구를 엄청 크게 다셨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컵스랑 계약한 선수 엄청 큰데 엄청 빠른 선수 있던데요? 아 권강민 선수 맞아요. 그 선수 어떤 선수예요? 그때 계약하고 저희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선수 입단식 다녀오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방송 한번 어제 저 중계하는데요. 그 중계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키가 큰데 엄청 빨라요. 그거를 보고 컵스에서 데려간 거예요. 체격에 비해서 딱 하는 얘기가 그 운동능력 그 애틀렉하다 운동능력이 덩치에 비해서 되게 좋다. 저도 이 선수 그때 입단식 가서 봤는데 딱 받는 첫 인상이 정말 덩치가 크다. 딱 그거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실제로 가까이서 경기장에서 보셨겠지만 특히 상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런데 엄청 빠르다. 그러면서 발이 빠르고 그리고 타격능력이 그때 이제 폴 리버시라고 인터내셔널 고위층 스카우트가 와서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어떤 선수하고 좀 가장 비슷하냐 어떤 유형이냐 했더니 현역 선수는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은퇴한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 오닐? 타입 같은 폴 오닐? 뉴욕 야키스 신시네티에서 뛰던 그런 외화수 약간 느끼하게 생겼던 폴 오닐 선수 안타 제조기였죠. 그렇죠. 장타 능력도 조금 있었고 그 선수를 언급하면서 이런 유형의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컵스에 가서 제대로 진짜 한 명 뻥 시원하게 좀 답답했던 유망주들 사실 이학수 선수도 그렇고 많이 갔었잖아요. 이대호 선수도 아쉽고 이대호 선수도 일본 와서 던지고 물론 내일 선발이라고요? 아직 확정 아닌가요? 일본전 선발? 아직 지금 발표 안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여튼 많이 나뉘어 주었는데 권강민 선수라도 정말 또 장충고 추시네요. 권강민 선수 좀 성공을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대호 선수라든가 없나요? 다른 선수도 지금 오승환 선수라든가 더 유지호 기자는 솔직히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다 자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박병호 그렇죠 손하섭 네 그리고 황재균 선수 포함을 해야겠죠. 그리고 김연수 이대호 6명이잖아요. 몇 명은 갈까요?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저는 누가 가고 안 가고 여기서 3명 봅니다. 아 4명 여기서 4명 4명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몇 명이에요? 유현진 선수 돌아오고 강조호 선수 출신 선수에 출신 선수에 7명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네 자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의 전성기 해외야구 면이 다른 면을 스포츠 다른 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해외야구 직원 또 추가 채용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 추가 채용 한대리님 후배 한 분 또 누가 들어와서 진짜 그러면 사실은 한 팀이 아니라 정말 여러 팀에 가게 되면 많은 팬들이 정말 분산이 돼서 굉장히 메이저리그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요즘에 저도 후배 캐스터나 이렇게 얼마 전에 뽑았는데 현장 가보면 굉장히 세대가 다 박치성 선수 세대예요. 야구를 많이 좋아하고 좀 깊숙하게 앉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월드컵 기대들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리고 저도 PC방 가서 맨날 피파올라인 하지만 PC방 가면 요새 야구 게임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야구 게임은 잘 안 해요. 2008 베이징올림픽 2009 WBC 제가 볼 때 메이저리그 게임 새로 하나 개발하잖아요 한 2년 안에 대성공 오둡니다. 만약에 이대로 많이 가면 그러면 그 선수도 뛰고 어린 중학생들 유입해서 하면 대성공이에요. 자 아 갑자기 게임 얘기하니까 또 흥분하셨어요. 아니에요. GN001님께서 한승훈 대리 죽을 때 싸주셨는데 뭐 한다고? 한승훈 대리 죽는다고? 기분 좋은데 왜요? 일이 많아지니까 기뻐서? 그런 것도 있고 일이 많아지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기쁘기도 하겠지만 일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워컬릭이에요. 일 엄청 많이 해요. 집에서도 맨날 일만 하는데 뭐 그래서 후배기 하니까 별로 그렇게 없어도 된다. 내가 다 하겠다. 일당백. 그럼요. 근데 진짜 정말 다양한 팀의 기사 물론 지금도 네이버 해외야구 면에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기사들 많이 올라오지만 국내 선수들 그렇게 많이 가면 국내 선수 기사들만 쳐도 꽉꽉 차겠네요. 진짜. 그러네요. 뭐 하나 팀별 동료들 소개하는 시간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밌겠다. 여튼 저희는 그러면 선합선수 FAA 선수들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유지호 기자가 4명 6명 가운데 4명 꽤 많이 가네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저희